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유다혜연입니다. 오늘은 간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서울대병원 김윤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9년 여름쯤에 조개젓을 먹고 A형 간염이 갑자기 다수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A형 간염이란 무엇이고 또 다른 간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감염 경로 등이 궁금합니다. 네, 간염은 다섯 가지, 흔히 말해서는 다섯 가지 물론 그 외의 간염도 굉장히 많은데 흔히는 A형, B형, C형, D형, E형 간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A형, B형, C형 간염인데요. A형 간염은 대개는 급성 간염입니다. 그래서 앓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걸리게 되면 주로 30대, 40대 이후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심한 간염을 알아서 사망하거나 간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A형 간염은 주로 이불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A형 간염 환자의 대변에 사실은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에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우물물이랄까 아니면 해산물 이런 것들이 A형 간염 환자의 대변에 오염이 된다면 먹은 사람들한테서 A형 간염에 대한 보호항체가 없는 경우 A형 간염을 앓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형 간염이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A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고 있어서 두 번 맞아야 되거든요. 두 번 맞게 되면 대개는 95% 이상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은 입으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주로 예전에는 수혈, 헌혈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요즘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봐지고요. B형 간염은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서부터 아들, 어머니에게서 딸로 피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고요. C형 간염은 문신이랄까 아니면 침이랄까 아니면 피계에 노출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면도칼, 빛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B형 간염도 그런 피해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행에 의해서도 전염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침이나 이런 걸로는 전염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B형이나 C형 간염은 주로 감염자의 피 특히 B형 간염은 산도에서 어머니의 피해에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만성화가 됩니다. 아까 A형 간염은 완전히 회복하거나 아니면 간이식이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식이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대개는 만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염증을 가지게 되고 염증을 가지게 되면 아주 부드러웠던 간이 마치 부드러웠던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 딱딱해지는 것처럼 간이 굉장히 딱딱해지는 간경화를 가지게 되고 일단 간경화가 되면 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간경변증 자체도 굉장히 큰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가 찬다든지 피를 토한다든지 간성원수가 온다든지 하는 굉장히 큰 병이지만 최근에 B형 간염은 완치제가 개발이 돼서 우리가 99% 이상 완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걸 많이 막을 수 있는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은 예방왕주사를 맞은 것으로 예방할 수가 있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다른 사람 피에 노출될 수 있는 물질들 그러니까 면도기, 침 혹은 문신, 주사기 주사기가 의산성이 있으면 깨끗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특히 마약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에서는 마약을 막기 위해서 주사기를 공급 안 하는 정책을 편 적이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재사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마약을 서로 돌려맞는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더라도 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걸리고 우리 조폭 같은 분들은 서로 피를 썩는다 해서 서로 상처를 내고 피를 비비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피해, 누구든지 피해 다 쓸 수가 있는 물질을 피하는 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B형 간염도 A형 간염처럼 예방 주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간염에 걸렸다면 건강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기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A형 간염은 자기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항체가 없다면 예방 주사를 2회 접종을 해야 합니다. B형 간염은 자기가 걸리지 않았다면 항체가 있다면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도 없고 항체도 없다면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접종을 맞아야 되겠고요. 안타깝게도 C형 간염은 항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 피해에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피에 노출되었던 물건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혹시 자기가 C형 간염이 걸렸다면 완치체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간 전문의를 찾아가게 되면 요즘은 비교적 쉽게 대략 8주나 12주 약을 먹음으로써 99% 이상 완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B형 간염은 아직 완치가 없어요. B형 간염은 아직 완치가 없기 때문에 B형 간염은 우리가 강경화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그 약을 계속 상당히 오랜 기간 20년, 30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A형 간염은 꼭 그렇지 않지만 B형 간염이나 C형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이 겹치게 되면 또 더 간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술, 간에 해로울 수 있는 여러 녹즙이나 한약이나 이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피하고 그리고 너무 뚱뚱해지거나 당뇨가 오거나 이런 것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알코올성 간염, 독성 간염, 지방간염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서울대병원 김윤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